약간 좀 정상인의 끈을 놓은 것 같아 얘가 니시키 형은 2명 죽였지만 얘는 100명 넘게 죽였습니다 메세지를? 흠 설마 얘? 아 꽃장수가? 꽃장수가 3도 천밍 거짓들의 왕국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친구거든요 설마 꽃장수가? 아 아침에 처음 본다 여기 추천 좀 눌러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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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.. 하하... 영정보사배전인데... 알았다 영정보사배전인데... 영정보사배전인데... 이런 거... 키리우 너가 여기 와서 하루카를 찾고 싶어 이런 얘기 기억나요? 응 이 여자야 아... 세르나이 대박 여기가... 정보가 싹 다 보이는 곳이야 그래서 CCTV도 다 해킹할 수 있는데 와 대박 대박 삶이랑 그딴 말 좀 하지마 너야말로... 너네는... 1분하냐 1분한 1분한데 알았어? 야 지금 다 깨졌어 봐봐 정보 누설되고 도망갔나봐 야 3일이라니 뭐해 여자는 3일에 한 대 뭐 복원은 3일에 한 대처럼 뭐 복원은 뭐... 아무튼 여자도 그렇게 때려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아 집 나가는 거야 이거? 어디야? 와 이거 이렇게... 아 그냥 나간 거 같애 아 뭐야? 아 말을 걸어야 되나 보다 얘네한테 아닌데? 아 쪽지 있구나 앞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... 니시키야를 좋아하거든 옛날부터 그니까 10몇 년 동안 짝사되겠어 자수? 설마 자수야 자결? 아 똥 말했다 갑자기 아 어? 어? 어휴? 어휴 이게 핏자국 누구야? 어휴 신지 내 핵충신 어우씨 안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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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대화부터 안녕 어 그래 안녕 어 그래 어 그래 같이 안가고? 그래 시청하셔서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지가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초반에 내 완전 충신입니다 내 지금도 남들은 싹 다 변했는데 아아 아 진짜 바쁘다구요 바쁘다구요 지금 아 진짜 형님 바쁘다구 바쁘다구 진짜 이리로와 이리로와 머리 심어줄게 잠시 망쳐졌음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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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악 지 바쁘다구 무엇보다 똥 너머렙다구 치아 아악 무다uer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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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펀치 네 마지막이랑 싸워야돼 그래야 내 기술이 올라 어 공격수도 강지 오케이 전화잖아 어 문자 어디로 가는 거야 어깨 이쪽이네 핏자국 따가자 핏자국 오른쪽이야 어 핏자국이 없잖아 여기 있다 핏자국 여기 있어 재정좀 하겠습니다 닥쳐 여기가 핏자국이야 왜냐면 오늘 여기까지 할거기 때문이야 감사합니다 똥마러서 빨리 끝날겠다고 여러분들 여러분 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아 정말 재미있는 데서 끊어서 미안하구요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셔서 즐거시기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그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꼭 전향이 있죠 저 이제 꺼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